요요님 얼굴 천재 우리 요한이 다각도로 클로즈업해서 요한이 얼굴 자랑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감독님이 많이 바쁘시겠네요 감독님 잘 부탁드릴게요 비키러 원샷 초대석 연기 잘해 음악 잘해 춤 잘해 얼굴까지 잘하는 올라운드 만능 아티스트 김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씨랑 저랑은 방송국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나요? 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TV에서 뵌 적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부터 제가 애청을 해가지고 아 뭐 이렇게 훈훈하고 잘생긴 청년이 다 있나 감사합니다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다 가졌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아 선배님도 마스크를 쓰셨는데 눈만 봐도 잘생기신 게 너무 티가 나네요 사회생활 참 잘하는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요한씨가 이제 소처럼 일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오늘 비키라 몇 번째 스케줄이에요? 아 이거요? 지금 세 번째 스케줄입니다 아 이미 스케줄 두 개 하고 오셨어요? 네네네 몇 시부터 이렇게 강행군을 아침에 미팅을 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엠카 음악방송 어허 하고 그다음에 왔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뭐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재밌죠? 그렇죠 바쁜 게 재밌더라고요 뭐 적당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만 정확합니다 가끔은 힘들긴 합니다 솔직히 솔직하게 네 지금 KBS 요한씨가 출연하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잖아요 네네 촬영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촬영은 며칠 전에 끝났고요 아 마무리됐군요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진짜 한 작품 하는 것도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학교 2021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작품을 해봐서 아는데 체력적으로도 쉽지는 않은데 너무 또 이렇게 훌륭히 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드라마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고요 오늘 요한씨를 모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발표됐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팬분께서 요한씨 앨범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SNS를 이렇게 보다가 네 이걸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푸드를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푸드 김요한 디저트로 솔로 컴백해요 라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글씨체로 써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글씨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여러 번 들어주세요 라고 또 네 거의 진짜 진심이신 것 같은데 부산지점이라고 합니다 뭔가 느낌이 네 한 번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팬분께? 아 일단 여기 밑줄을 밑줄 친 거 보면 김요한 디저트 컴백 관심 이렇게 딱 포인트 되는 단어들까지 이렇게 밑줄까지 쳐주면서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웃었고 덕분에 힘 받아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팬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우리 요한씨의 새 앨범 어떤 얘기를 담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앨범명이 일루전이라는 앨범명이고요 약간 환상 환각 몽환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앨범을 보시면 벌써 몽환적입니다 앨범부터 약간 시크 버전이 있고 네 드라마틱한 버전이 있는데 네 그런 두 모습들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앨범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요한이란 이름으로 낸 첫 번째 솔로 앨범이잖아요 네네네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뭐였어요? 어... 사실... 그... 이거 약간 비하인드인데 네 제가 다섯 곡을... 20일 안에 다섯 곡을 녹음을 다 했어요 드라마 촬영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소 비지하다 굉장히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선배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 뭐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포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녹음 지옥에 빠져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오... 스포 지금 지옥도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빨리 천국도를 가고 싶은데 지금... 아... 네... 뭐... 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네 20일 안에 다섯 곡 녹음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고생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으신가요? 네 항상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고 네 팬분들께서 보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또 그런 힘들었던 게 싹 잊혀지네요 아... 그거면은 사실 진짜 충분합니다 한순간에 싹 사라지거든요 힘듬이 맞아요 네... 자... 디저트 랩메이킹에도 참여했다고 하십니다 네네 작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는다면요? 사실 이... 디저트라는 곡이 되게 좀... 어... 나쁜 곡... 아니 나쁜 곡은 아닌데 나쁜 곡이요? 그런 위험한 사랑이에요 되게... 네네 순수한 남자가 타락한 남자 아니다 순수한 남자가 그 어떤 매력에 홀려서 넘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넘어버리거든요 그 선을 네 결국엔 타락까지 가는 Dangerous Guy 네... 그래서 그 위험한 사랑을 디저트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 랩메이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 갑자기 갑자기 문득 든 생각에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죄송해요 지금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생겼네 자 유한씨 그 녹음하기 전에 평상시에 준비하는 특별한 루틴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 그걸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해도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이거 아세요? 이게 뭐죠? 코 뜯는 거 아 네네네네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비염 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녹음할 때 그냥 한 소절 불러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뚫고 녹음하고 이래요 효과가 좀 있던가요? 근데 이거 뚫으면은 한 순간은 진짜 약간 뚫리는 기분이에요 저도 녹음 잘 안 들 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집에 있거든요 그 초록색 흰색 뚜껑 그 약간 근데 그게 진짜로 되는 건지 약간 심리적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프로폴리스 아 프로폴리스 전날 녹음 전날 이제 꿀물 목에 머금고 좀 잠든다든지 이거는 저희 메인보컬의 서은광 친구가 알려준 팁이라서 그건 당연히 해봐야겠습니다 중요한 날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해봤는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삼키지 않고 꿀을 이제 한 스푼 정도 입안에 머금어요 여기 그럼 굉장히 사실 불편하긴 한데 최대한 오랜 시간 버티고 머금고 있다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삼키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참아도 그걸 그러면서 이제 성대를 조금 촉촉하게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는 그래도 서은광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은광 씨가 알려준 팁이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도 따라해봤고요 녹음할 때 요한 씨가 특별히 먹는 건 있나요? 아니 저는 녹음할 때 먹는 건 없고요 원래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녹음할 때는 커피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커피가 사실은 성대의 접지 이런 거에 좋진 않아서 네 그렇죠 녹음할 때는 건조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수분도 뺏어가고 그렇지만 저희는 엄청 먹습니다 워낙 실력으로 약간 커버가 가능하시니까 아니요 억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 0023님께서요 혼란스럽습니다 연기자 김요한과 가수 김요한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안무 약간 미친 것 같던데 마성남 두 분이 모였으니 포인트 안무 같이 쳐주실 수 있나요? 요한 씨 디저트 포인트 안무 어떤 건가요? 너무 읽은 티가 많이 되죠 뭔가 한 사람이 보낸 사연이 맞나? 약간 제가 의심하면서 읽었어요 아니 왜 연기자 김요한과 가수 김요한 가수 김요한 이렇게 다른 거죠? 에서 끊겨야 되는데 갑자기 왜 제가 껴서 포인트 안무가 나오죠? 아니 어떻게 먼저 포인트 안무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되게 근데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해요 약간 달콤 달콤해 해 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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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스윗 어 스윗 디 짠 오예 오오오 오오오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먹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오 뭐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리듬 약간 이 느낌의 그런 거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혹시? 달콤해 네 필리스 필리스 라이 스윗 디 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노래 주시면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그럴 것 같습니다 요한씨를 제가 찾아보면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씨께 집중해 주시고요 노래 주세요 얼레벌레를 해봤습니다 저는 얼렁뚱땅 좀 따라가 봤는데 약간 이게 느낌이 귀여우면서 섹시한 느낌이 나네요 이게 디저트잖아요 이 접시 안에서 디저트를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골라 먹는다 이런 느낌 이제 바로 요한씨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올텐데요 김요한씨의 첫 번째 솔로곡입니다 디저트 김요한의 디저트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요한씨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발매를 축하드렸었죠 여기서 빵빨에 한 번 더 울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요한씨가 학교 2021로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과음이 장난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네 신인상 수상을 하셨고 베스트 커플상까지 완전히 촬영장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신인상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베스트 커플상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게 하고 있었는데 신인상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불려서 그때는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뭐하고 다 떠나서 진짜 너무 놀라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완전 어안이 봉봉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눈물은 흘리던가요? 마음속으로 흘리셨군요 네 맞습니다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껴집니다 요한씨가 스윗남인 게 촬영 끝나고 스태프분들한테 꽃선물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거의 대장정이잖아요 5,6개월 동안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꽃 치라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스위트해 감사합니다 정말 잘생긴 마음까지 잘생겼네 우리 NS님께서요 요한아 학교 2021에서 사귀자고 고백하던 장면 너무 인상 깊었는데 비키라에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 요한이 솔로 대박나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장면이 아주 화제였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이게 되게 제가 자전거를 엄청 막 타고 들어와서 이제 막 헐떡헐떡 거리는 찰래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원 역을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몰입이 잘 안되시겠지만 좋습니다 자 레디 액션 너 왜 이렇게 맨날 일찍 가는데 아 그거야 뭐 나 피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내일부턴 같이 가 뭐? 점심에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 알바 끝나고 집에 같이 들어가 뭐 하자는 건데 사귀자는 건데 너 좋아한다고 이야 약간 이렇게 위기가 살짝 중간 한두 번씩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지원 역할을 하면서 당연히 웃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끝까지 몰입을 하시고 아 역시 진짜 신인상을 받을 만한 멋진 배우 김요한의 모습이 아니었나 신인답게 열심히 해야죠 첫 마디 좀 깜짝 놀랐죠 아이 그거야 뭐 거기서 가성으로 올리실 줄 몰랐어요 아이고 재미있네요 당근 요한님 이번 앨범에서 작사 세 곡 참여했는데 어느 부분 작사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디저트 말고 두 곡에 더 참여를 하셨습니다 먼저 셀피쉬는 어떤 곡인가요? 셀피쉬 같은 경우는 조금 말 그대로 이기적이게 살아도 된다 약간 이런 곡이고요 뭔가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이유 없이 부정적이게 바라보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이기적이게 살아도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이제 말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혹시 작사하신 부분 가볍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뭐 약간... 심지에 불이 붙어 숨을 죽여 그래 멋대로 살아가 밀어붙여 그름부터 위직선으로 둔 룩 베이감 포이즌 약이 아니더라도 난 가이챈다 뭐 있겠어 그런 거지 뭐 약간 이런... 오... 랩... 왜 부끄러워하세요? 잘해놓고 아이 갑자기 좀 부끄러운데... 치셨습니다 치셨습니다 뭘 랩까지 잘하면 진짜 못하는 게...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이게 말이 맞나? 못... 어? 이상한데? 못하는 걸 찾기가 힘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잘하는 거 하나하나 나 이러는 것보다 못하는 걸 찾는 게 빠를 것 같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 지옥에 빠져 있어가지고 요새 빨리 중국도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공비행 이 노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는 사실 이번 앨범에서 조금 밝은 곡이에요 되게 귀여운 곡이고 비행기의 입장으로 쓴 곡이에요 너랑 같이 날고 싶어서 나는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낮게 날아가겠다 같이 날아가겠다 약간 이런 귀여운 곡입니다 아 스위트해 제가 쓴 곡은 아닌데 요한씨가 작사한 파트가 또? 네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는 안 불러도 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랩 부분입니다 랩 부분 랩 부분 랩 부분 전체를 작사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이 노래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던 저공비행 김유한씨의 라이브입니다 네 랩 부분은 someday 왠지 아이스크림 왠지 아이스크림 I get a little closer 네 향이 맡고 싶어서 속도를 좀 더 낮추고 round and round and round 펼쳐둔 날개는 접어 선명해진 colors falling and falling in you 나비처럼 날아서 너에게 앉을게 하루하루 조금씩 더 다가워질게 I'm ending with you 널 향해 더 낮게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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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ending with you 그 손을 내밀어줘 따뜻한 그 품에 안길게 I got a go got a go Oh wait or shine 날아갈 거야 내게로 I got a go got a go All day all night 점점 더 가까워질게 I'm ending with you 다할 땐 말 땐 내 시야는 close up 내게 배워 향수처럼 번져 낮게 얼어버린 고드름처럼 네 옆에 딱 걸어놔 그대를 멈춰 얼음댕 한 걸음댕 우린 맞춰 날아가고 있어 속도는 내 처음 what 너라고 그래 온종일 바르고 숨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내 눈을 빠져나 봐 지금 우리 사이티물 적합니 옆에 살게 right now I'm ending with you Oh yeah 널 향해 더 낮게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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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ending with you Oh yeah 그 손을 내밀어줘 따뜻한 그 품에 안길게 I got a go got a go Oh wait or shine 날아갈 거야 내게로 I got a go got a go All day all night 점점 더 가까워지게 아는 이 모유 시간이 멈춘 듯이 모든 게 무릇하고 흐릿하게 흘러가 I got a love 한 걸음에 달려가 일을 마치고 싶은데 Tonight 바람바탕 위에 레인보우 까만 바깥 속의 별들도 모두 풍선처럼 벽고 너에게 가져갈게 지금 그대로 기다려줘 상탄도 빠짐없어 손리들 듬뿍 빠짐 듯 날아 달린 거야 I'm ending with you Oh yeah 널 향해 더 낮게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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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ending with you Oh yeah 그 손을 내밀어줘 따뜻한 그 품에 안길게 I got a go got a go All day or shine 날아갈 거야 내게로 I got a go got a go All day all night 더 가까워질게 I'm ending with you 저공비행 김요한씨의 라이브로 청해 듣고 왔습니다 네 오 쌍큼한데요 네 쌍큼한 곡입니다 반칙반칙 반칙남 랩도 잘해 노래도 잘해 얼굴도 잘해 연결도 잘해 아 아닙니다 약간 저랑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옥도에 빠져있어가지고 자 0922요한님 요즘 아이돌 사이에서 깻잎 논쟁이 유명하던데 우리 요한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요한씨 이거 들어보셨어요? 깻잎 논쟁? 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깻잎 논쟁 요한씨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제 여자친구랑 제 절친이랑 이렇게 셋이 밥을 먹는데 네 절친이 깻잎을 이렇게 못 떼서 제 여자친구가 깻잎을 떼줬다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절친인데 얘랑도 친할 거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절친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매한 친구 약간 애매해요? 그냥 친구 그냥 친구 친구는 친구인데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잘생겼어 근데 근데 이 친구가 네 어 제가 모르는 친구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아는 친구면 상관이 없다 아는 친구면 네 아 좋습니다 저희 멤버 푸니엘씨랑 저도 비슷한 생각이어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그 친구를 제가 진짜 친구로 대입해봤을 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반대로 이제 여자친구분이 이제 요한씨한테 그거를 하는 거를 보고 기분이 나빠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여자친구 그 엄청 안 하면 되죠 나는 여자친구가 해도 괜찮고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렇죠 어허 너무 좋습니다 멋져요 자 작가님께서 뭘 어 적어주셨는데 아 반대로 여자친구가 화를 내는 상황 음 깻잎을 떼어줬는데 너 왜 떼줘 이러면 잠시만요 다시 너 왜 떼줘 내 친구한테 장아찌 왜 떼줘 너 그거 계속 보고 있었던 거잖아 이러면서 아 저한테요 네 그 얘기 아까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저희 네 미안해 안 할게 어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면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좋습니다 아월님께서요 요한이 생활애교 장인이거든요 남들이 시키면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지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귀엽다는 사실 애교 못하겠다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꼭 잡아주세요 자 카메라 감독님 준비되셨죠? 자 루아이를 위한 애교송 불러볼까요? 어 어떤 거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거 진짜로 못하거든요 사실 진짜 못해요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내꼬의 송 오토케 송 뭐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사이좋게 하나씩 저도 하나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 두 개 중에 아는 노래 있으신가요? 저는 오토케 송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한씨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먼저 가볍게 하고 요한씨가 이제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원이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바로 들어가죠 비투비 멤버들의 멤버들만 없으면 저는 자유로워합니다 멤버들 옆에선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갈게요 야 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멜로디 비킬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꼬 해 음정은 뭐 하나도 안 맞았지만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느낌으로 부르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제가 했는데 요한씨 귀가 빨개진 거죠? 약간 만화 캐릭터 목소리가 나왔어요 성우 목소리가 나갔어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요한씨 귀가 지금 불덩이가 됐어요 갑자기 저는 이런 거 진짜 못 뽑힙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오히려 이런 건 그냥 진짜 철판 깔고 한 번 싹 하는 게 그렇죠 깔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가볼게요 요한씨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파이팅 해요? 해요? 아 미치겠다 빨리하세요 네가 너무 좁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이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니 우연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팬분들이 귀여워서 자꾸 더 시킬 수밖에 없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하시는 게 진짜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귀여운데 팬분들이 자꾸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광대가 너무 아파요 아 귀엽네요 자 0202님께서는요 요한이가 사극하는 거 기다리는 1인입니다 요한이 낮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사극 완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요한아 공감하지? 공감하시나요? 저는 저를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근데 좋아해 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저는 요새 최우식 선배님 나오시는 그의 의리는 보면서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오 살짝은 좀 덜렁덜렁 하는 느낌이 있고 하면서도 또 진지할 때는 진지할 때는 네 반전으로 멋있고 네 그런 좋습니다 우리 요한씨의 사극 연기를 살짝 맛볼까 하는데요 해를 품은 달의 명대사 이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오 네 저희가 대사를 준비해 드렸으니까 음악 한번 깔아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게 바랐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아니 마지막에 웃음소리 갑자기 뭐예요? 머리 아까 그 오토케성 때문에 이제 다 그냥 오그라들어요 왠지에서 아니 그렇게 잘해놓고 갑자기 끝에 소리 나니까 잠깐 좀 효과음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머릿속에 우리 요한씨 머릿속에 오토케성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자 우리 889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요한이 요즘 바빠서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꼭 하는게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우리 요한이가 빠진 것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요새 좀 치킨 빠져있는 요새 빠져있는 거요? 네 뭐 취미도 될 수 있고요 뭐 음식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아 드라마 촬영하면서 네 그 여기 제품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뿅 이런거 땡 넣어서 하나 얘기해볼까요? 그 젤리 중에 마이땡이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말고 하이땡이 있어요 아 정말요? 그거를 제가 드라마 촬영하면서 항상 그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니까 그 주변 배우분들도 다 그 하이땡에 폭발한 거죠 전파가 돼가지고 네 무슨 맛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파인애플이랑 자몽파긴 합니다 파인애플파 자몽파 네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어요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계속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오늘 방송 이후로 파인애플 자몽 이거 두 가지만 다 떨어지겠는데요? 전국에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 약간 레몬은 너무 흔하고 예 파인애플이 약간 레어예요 레어 유니크 잘 안 팔아요 동나기 전에 저도 하나 빨리 얻어가야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루아이 분들이 다 쓸어 가실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요한의 셀피쉬 김요한의 셀피쉬 두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엉뚱한 Q&A 시간 가져볼게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네 방송 전에 미리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엉뚱하더라고요 네 저희 작가님들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어떤 얘기들을 적어주셨을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영통팬서에서 영통팬서에서 팬을 만났는데 네 말하는 토끼가 왔다 네 나는 토끼에게 요새는 토끼도 스마트폰을 쓰는구나 네 조금은 현실적으로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토끼가 말하는 거에 꽂히기보다는 네 핸드폰을 쓴다는 거에 더 궁금증을 네 그렇죠 뭐 이런 걸로도 요새 MBTI 구분이 된다는데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MBTI를 잘 보려고 아 그렇죠 예예 저는 ISFJ NS군요 ISFJ입니다 어? 설마 혹시 제가 ISFJ입니다 오 진짜요? 예 IFJ IFJ 오 저도 제 것만 알거든요 아 그래요? 예 MBTI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네 하도 검사해보라고 하고 요새 맞아요 해봤는데 어쩐지 뭔가 이렇게 잘 맞는다 했어요 신기하다 좋다 요한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요거트 스무씔가 되어버린 요한 무슨 질문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나는 빨리 냉동실에 들어간다 죽으니까요 안 들어가면 녹잖아요 굉장히 어찌됐건 그 현실에 순응하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까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요거트 스무씔가 됐대요 네 그럼 빨리 냉동실에 들어가야죠 그래도 녹아요 누군가가 날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작가님께서 이런 엉뚱한 Q&A에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게스트분은 요한씨가 처음이래요 아 진짜요? 예 그동안은 그 어떤 말이 안 되는 질문이 와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쓰고 넘겼는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신 게스트분이 최초라고 하십니다 요한씨 아 되게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가 잘 자요 라고 말했다 네 나는 베개를 바꾼다 아니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선배님 만약에 혼자 계셨는데 자는데 갑자기 베개에서 잘 자요 이렇게 하면 생각해보니까 조금 무섭네요 무서워요 근데 이제 말똥모가 되고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의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서로 오해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다보면 네 말똥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자요 라고 말한 베개를 바꾼다 자 아파트만한 곰돌이 인형을 선물 받았다 나는 아파트를 주지기로 했어 한다 그렇죠 이게 약간 조금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아파트만한 곰민형을 줄 바에는 그렇죠 아파트를 주면은 네 얼마나 서로 너무 좋아요 차라리 진짜 그냥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곰민형이던가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2만원 만지지도 못하고 소장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 점점점이 점이 세 개나 있어요 아파트를 주지 그랬어 점점점 정확했습니다 네 여운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설문지는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비키랑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니까 팬분들께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 코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요님께서 시작할 때 이런 부탁을 하셨죠 다각도로 클로즈업해서 요한이 얼굴 자랑해 주세요 오늘 저희 감독님이 라이브도 찍어주시고 토크도 찍어주시고 클로즈업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네 마무리 차원에서 정면 사이드 뒤통수까지 뒤통수요? 네 다각도로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면서 하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뒤쪽으로 한번 자리를 이동을 해주셔서 사이드 먼저 갈게요 사이드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얼굴만 보여드리면 또 서운하니까 오른쪽 얼굴도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통수 뒤통수를 찍은 적은 처음에 카메라를 등지지 말라고 항상 배웠는데 네 우리 팬분들은 요한씨의 뒷모습까지 사랑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또 좀 듬직하게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네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요한씨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MBTA가 서면이랑 잘 맞아서 그런지 오늘 두 명밖에 없는데 진짜 몇 명 있는 것처럼 정말 재밌게 얘기하고 토크하고 놀다가 간 것 같고요 편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이제 1대1로 단둘이 진행을 할 때마다 아직까지는 살짝 긴장을 하고 옵니다 뭐 어색하지 않게 잘 진행을 해드려야 될 텐데 재밌게 해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요한씨께서도 정말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요한씨 활동 바쁘실 텐데 몸 상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또 놀러와 주셔야 됩니다 내일 올까요? 뭐 좋습니다 네 생방 와도 되죠? 저희 제작팀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거 아까 요한씨가 좋아하신다는 하이 땡 꽃다발로 만들어서 준비해두겠습니다 저 진짜 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그룹하고 같이 방송해도 괜찮으세요? 파인애플 맛이랑 자몽 맛으로 저희가 잔뜩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까 놀러오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김요한의 반짝이는 별들처럼 나침반이 되어줘요 들려드리면서 요한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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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